부릉부릉 집값 기료도 잘 받았고 주사도 잘 맞았고 이제 집에 갈 일만 남았네 우와 뽀로로가 운전이 처음보다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뽈뽀님 저 많이 늘었죠 이 트럭 뭐야 야 너 왜 길을 막아 너 왜 길을 막아 야 너 뒤에 누구야 길 막고 있는데 나와 나와 아 누가 이렇게 길을 막는 거야 어 거기 뒤에 너 누구야 어 패티네 야 뽀로로 너 치사하게 집에 혼자 가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안 태우고 어 패티야 그런게 아니야 난 그냥 운전연습하고 있었으면이야 야 그러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트럭을 좀 끌고 가도록 해 야 이 앰뷸런스로 저 트럭을 어떻게 끌고 가 어 그러게요 딱 봐도 앰뷸런스가 더 작은데 야 뽀로로 안되는 게 어딨어 안되면 되게 해야지 어 패티가 얘기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저걸 어떻게 끌고 간다는 말이야 야 자 봐봐봐 자 이렇게 앰뷸런스를 앞에다 두고 트럭을 줄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쭉 끌고 가면 되잖아 야 뽀로로 봤지 어 보긴 봤는데 야 그러면 나 트럭 따러 갈게 아 뽀로로한테 엄청난 미션이 내려졌습니다 저 조그만 앰뷸런스로 두 배는 커 보이는 저 트럭을 끌라는 말인데 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한데 과연 될까요 자 그러면 끌어봅니다 오 오 오 잠깐만 오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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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신기해 오 어떻게 가지 오 앰뷸런스가 제가 생각했던 보다 훨씬 더 힘이 좋은데요 와 신난다 뽀로로 야 뽀로로 나도 이게 될 줄 몰랐어 아 너무 신나잖아 이거 어우 야 트럭이 이렇게 신나는 거였어 어우 아 이거 너무 신난다 크롱 바람이 너무 시원해 크롱 얘들아 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가봐 뽀로로 하면 되잖아 얘들아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간다 다들 꽉 잡아 아 여기서는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어어 아이쿠 아 아퍼 아 결국에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 저기 줄로 묶여져 있으니까 옆으로 커브 돌 때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아요 어 꿀뻘님 차 좀 일으켜주세요 자 이 줄 묶은 줄은 단단히 다시 고정을 시키고 다시 갑니다 얘들아 이번엔 진짜 빨리 달리타니까 콱 잡고 있어 오 이번에는 진짜 속도가 빨리 나는 것 같은데요 야 뽀로로 너 운전 진짜 많이 늘었다 아 시원해 야 앰뷸런스 타는 것보다 트럭 타는 게 훨씬 재밌어 아 뽀로로야 나도 트럭이 더 재밌다 크롱 야 뽀로로 달려 달려 야 뽀로로 왜 멈췄어 어 아니야 지금 다시 갈라 그래 아 다시 출발할 때는 한번 트럭이 끼우뚱 합니다 아 나도 저런 트럭 타고 싶다 야 뽀로로 너 빨리 운전 안 하고 뭐해 야 뽀로로 빨리 달려 달려 어 나 줄지에 운전사가 돼버렸어 아 불쌍한 뽀로로 운전사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운전을 자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다음화에서 또 우리 만나요